You want me, that you love me 일렁 피쉬네 정말 미안해 제가 치킨도 할게요 괜찮아 언니! 나도 2분 늦었어 5시에 2분에 일어난 거잖아 너는 각을 좀 봤지 악념이가 영혼이 안 일어나면 나도 슬쩍 영혼이 안 일어났어 죽여버리는데 갑자기? 고메고리미하게 오면 오늘 타이탄 갈 때까지 방송 못 할 줄 아세요 늘 근데 형 나 이제 고인물 drag 걷 난 나, 나도 고인물 됐어 제 의사는요 완전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몇 시에요? 저녁이기만 하고 근데 그것도 저도 여기랑 비슷하게 협박을 받은 거라 근데 얘 비슷하게 협박을 받은 거에요? 저희가 협박하시는데 계신 거에요? 타이탄 강의전까지 방종할 생각하지 말라면서요 누군데? 누구랑 하는 건데? 만봉이 뒤지기 싫으면 밸런스 대전 잡아 놓으라고 언니가 싸워서 이겨줄래? 나 왔어 엄마가 김밥 싸줬다 나도 응? 나도 챙겨줘 우리 엄마가 널 왜 챙겨줘야 돼? 나 원희 좋아하니까 우리 엄마가 이미 애가 슬슬 압박 가진단 말이야 너 왜 개념이야? 두 개씩 어떻게 해? 뒷돈이야 자기가 자꾸 우리 엄마 넘보잖아 와 진짜 놀라 아닙니다 그러면 오해입니다 이 뽀야 응? 차 안 탈 거면 나 졸아 엄마가 타고 다닌다니깐 엄마가 타고 다닌다니깐 고 진짜 아 그만 니야 그만 아니 왜 자꾸 우리 엄마 니 차 다녀오게 와 아니 엄마가 타고 다닌다니깐 엄마는 아버님이랑 차 있으실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이제 아빠가 타고 다닌 거 너 엄마는 이제 그 내 탈 거면 다닌다니깐 아니 뭐가 오줌 무슨 타고 다닌 수 있지 그래 우리 엄마한테 아빠가 있다니깐 아 아 나도 엄마 있다고 나도 엄마 있다고 그럼 우리 엄마 그만 노려 안 노려 이 나도 다이어트 나도 다이어트 너 맨날 한다고 하고 된 적이 없잖아 나 오늘 헬스 끊고 근데 너 헬스 하기에는 너 기본적인 스트렝스가 부족하잖아 그럼 부족해도 헬스 하는 거니 무슨 소리야 핑크 덤벨부터 시작하거든 핑크 덤벨부터 시작하거든 핑크 덤벨부터 시작하거든 핑크 덤벨 부신 핑크 덤벨부터 엄청난 거야 그거 이건 무게가 아니야 뭔 소리야 그게 얼마나 얼마나 무거운 건데 나 뭐 그걸로 오늘 한 번 너 니 컴퓨터 한 번 내려 쳐봐 야 무서워 무서워 야 핑크 덤벨로 내려치는 게 셀 거 같아 2kg짜리 덤벨로 내려치는 게 셀 거 같아 서로 컴퓨터에 내려 쳐볼래? 누가 더 부서지나? 아니 그니까 개가 더 세겠지만 핑크 덤벨도 나약하지 않다 이거지 작은 고추가 몇이다 지윤이가 자금소출하는 거지? 그렇지. 누나, 나는? 베리 비기야. 예전에 왼팔이가 쥐젓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음? 쥐젓? 아 너무해. 이거야. 왼팔이가 질투했을 거야, 나. 그럼 왼팔이는? 왼팔이 나한테 안 꺾였지. 세상에, 이 대화 너무 더러워서 난 빠져나가겠어. 자신 없어서 도망가는 거야? 나도 커! 남자들은 칼싸움을 한 번씩 한다고, 다. 그거 잡고? 어. 우리 별로 서유정에. 칼싸움을 하는데 찰싹찰싹 소리 나는 거임? 나오! 광고가 약한 사람들이 찰싹나는 거고, 이제 우리는 이제 삥! 아니 미치겠네. 이거 삥이니지라. 이런 느낌이야. 칭칭! 그래!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찰싹찰싹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? 본인들끼리 칼싸움 하기 전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 상태를 만든단 얘기 아니야, 그러면? 뭘 보고 그러면 대체. 블라떼잖아. 왜 또 게이로 만들냐고. 우리 엄마 노리는 거보단 낫잖아. 아니 둘 다 싫어! 리술 컴퍼니 그냥 켜는 것도 안 돼? 그런 게 돼요. 그냥 켜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? 완전 불편함. 사실 진짜 막말로 없어도 되긴 하는데. 그건 너니까. 누구랑 그렇게 해. 나도 내 실친데. 왼팔이? 왼팔이는 아무 밖에 안 했고. 내 밖에 없잖아. 누나는 내 친구 아니야? 아 맞다. 아 맞다? 누나 싸움만 못 했어 봐 진짜로. 괜히 막상 신청했어 내가. 근데 진짜 방송 말고 아예 실친들이랑 많이 했어. 아 진짜? 유튜브도 실친들이야 지금. 방송 친구 없었어. 오빠 좀 놀아주고 해라. 내가 왜. 나도 너랑 안 놀고 싶어? 저게 컨셉이라 놀아주면 안 돼. 살짝 이제 나랑이의 배그 스존트 같은 느낌. 부린이 맨날 인스타그램 보면 어디 누구 놀러 간 거 댓글에다가 왜 난 안 내려가냐고 맨날 적거든. 왜 저 무슨 소리야 이뻐. 너 진짜 약간 과장하는 경이 있어. 너 댓글 창 가본다 너. 남아라 내가 내가 달아 봤자 너한테 밖에 안 달았지 인마. 아니야 아니야 너 다른 사람한테. 근데 너 왜 그런 걸 다 찾아보고 있어? 너 나 좋아해? 그리고 심지어 심지어 댓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. 야 좋아하면 네가 나를 좋아하겠지 내가 좋아하겠냐? 이뻐야 나 곤란. 미안한데 나 진짜 너는 스타일이 아니야 제발. 이뻐야 나 아프리카 가면 너 때문인 줄 알아. 아 꺼져. 제발 꺼져다오. 아니 이뻐 아프리카 마케라 했어? 아니 나 켜본 적도 없는데? 프린이가 거기 가서 남캠 할 건가 봐. 이뻐가 피해있으면 내가 이제 익히 곤란하잖아. 아 아 그래서. 다가오 제발. 대려가 넘치다. 꺼져다오 제발. 그리고 이렇게 계속 게임 하다 겹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뻐가 이제 신경 쓰잖아. 그러면 불편하니까 나 이제 가도 돼? 이씨 달러갈러 달러갈러. 아우 아프리카 가는 사람이 또 있어? 이뻐가 고백하면 가려고. 꺼져 꺼져 꺼져. 아니 지금이에요 고백해요. 아 그것만은. 이제 혁개불고 죽을게요. 역시 내가 여기 있길 바라는구나 이뻐야. 혁개불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. 아 알겠어 이뻐. 지젓이랑은 좀. 어? 지젓 아니야? 발견하는 게 수상하네. 아니 뭐 내가 알겠냐고. 올해 같이 지낸 맨팔이가 알겠지 싶어. 맨팔이가 내 꽃을 어떻게 알아. 너네 자주. 아 아니다. 오늘 어지럽네. 나 오늘 한방 여기까지만 할게. 내 이미지가 너무나도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아니 이미지가 그렇게 막 높진 않았는데? 아 맞아. 정돌이가 굉장히 유적인 약간 수잇남인데. 개소리야. 안되겠다. 나랑이랑 같이 발견해야겠다. 아니 나랑이한테 너 그러지 말라고. 나랑이 지금 그거 컨셉 지키느라 지금 뭐. 그걸로 지금 먹고 사는 중인데 네가 해준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. 너도 같이 유기해줘야지. 나 갑자기 내가 배가 하자 했는데. 아 사진이 나와놨 거거든. 나와놨 거 그런 거 같아. 도대체 무슨 소리야? 엄마 내가 어때서. 너 아무튼 너 엄마? 네. 파래우치한 색잖아. 너 오늘 한방 나 여기까지 할게. 아니 진짜 왜 그러냐고 불이 나. 아니 꽃감이 성인 되고 나니까 뭐 흥미가 떨어진 거야 뭐야. 우와 이거 뭐 이런 것 같은데? 나는 뭐 중간이 없어? 엄마랑은 남자랑은 꽃감이야? 정말? 이성 취향도 이럴 수 없다 내가. 그러고 보니까 한다며 근데. 학방 하긴 한다며. 어우 깜짝이야. 나 잘해. 아직도 사람 너무 어려워. 저도 필요한 것 같은데. 그래서 미이. 요즘에 етр말한다고 봉을 하라. 근데 저는 안으로는 운동을 향해. 하하. 하하. 제가 사랑한다는 뜻을 향하자.